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시간이죠. 여심 저격 시간입니다. 주식명과 MTNW 우회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간반 미증시는 또다시 3대 지수가 연이틀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워낙 달려서인지 오늘만큼은 쉬어가는 정도 약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호실적에 따라서 어제 축포를 쏘아 올렸었던 IT2톱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늘 쉬어가지만 SK하이닉스 힘 내주고 있고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테마로는 방산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6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유를 공습하게 되면서 국내 방산주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테마도 방산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오늘 잠시 뒤에 관련한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레이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노코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5년 연속 최대 매출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주가는 1만 5천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제노코 같은 경우는 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증의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제노코 사실은 초반에 사람들이 과연 이 섹터 자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품고 있었던 그런 섹터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성 통신 장비 부분으로 시작해서 제노코가 굉장히 또 크게 힘을 실어주면서 계속 또 상승하는 흐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대 매출을 또 경신을 하고 위성 사업에 대한 그런 본격화에 따라서 매출 상승에 따른 또 주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의 제노코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 이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끌어올렸는데 다시 한 번 조정받으면서 이 밑에 부분 좀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전에 비해서 흐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이런 위성 사업 부분 관련해서 우주항공, 우리가 우주라는 것 자체를 좀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다라고 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제노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여러분 계좌에 또 꽃이 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증의 첫 번째 종목으로 제노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번에 방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조금 전 테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주 만에 다시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 주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LIG 넥스원 몸집을 키워가면서 사실 이미 이번 주에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었거든요. 추가적으로 간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계속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상승 이후에 과대 낙폭 구간, 반등 이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왜 가지고 나왔는지 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산, 또 빠질 수 없는 분야 중의 한 분야입니다. 수출,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주가 계속 최근 흐름만 봐서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받은 이후에 오늘 상승 반등하면서 좀 윗골이 달린 부분은 있지만 저는 다시 한 번 이슈를 타고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빠졌어. 사실 그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수익을 챙겨볼 수 있다. 이 정도로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좋아하는 낙폭 과대 구간으로 LIG 넥스원 말씀해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통신 장비로 해서 센서뷰인데요. 어제는 두 자리 때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단기적인 쉼일까요? 이 센서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본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으로 오늘 레이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언급을 안 하면 섭합니다. 센서뷰 오늘 지금 1%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는 주가 좀 올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짧게 우리가 AI 열풍에 따라서 통신 장비 중 계속해서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짧은 그런 상승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오늘 센서뷰 좀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세 종목 가운데 위원님의 공략주는요? 이 시간이 되면 굉장히 떨려요. 어떤 거를 드릴지. 오늘은 LIG NEXT1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이 조금 대형주 위주로 큰 종목 위주로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큰 종목을 잡아볼 수도 있겠다. 잡고도 좀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LIG NEXT1 가지고 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지금 현재 구간 16만 7,900원인데 오늘 17만 원 선 이내로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 15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NEXT1에 대해서 오늘 목표주가는 20만 원으로 안내해 주셨고 손절 라인은 15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점검을 받아 봐야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에 통신장비로 해서 KMW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20%가량 폭등이 나왔고 오늘도 장중에는 10%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은 물론이고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죠. 상승률은 16%대 두둑하게 챙겼는데 저희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좀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KMW 통신장비주 빠지면 섭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하루 만에 목표가 16,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레이더 종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차트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크게 상승한 이후에 과대 낙폭 이후에 상승 반등 여러분 상승 반등 나오고 오늘 윗고리는 달렸지만 한 번 크게 쏘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을 돌파해서 지금 16,880원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통신장비의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 지금 보시면 윗고리 달리면서 그래도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 반 정도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물량에 대한 부분들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가 살아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더 크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KMW 앞으로도 저는 좀 크게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지금 목표가를 돌파를 했지만 수익 나신 분들은 우선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를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지금 15,500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고 제가 다음 주 또 수요일에 방송이죠. 그때 나와서 이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언급을 해드리고 초록밴드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6,000원 목표주가 유지하면서 그 뒤에 흐름 다시 한 번 지켜보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AS 해드리겠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에는 엑시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목표가 달성은 기본이고요. 상승률은 저희 85%대 챙겼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수익 실현하고 싶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전략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까지 지금 목표주가 3만 원 이상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2만 원 목표주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목표 3만 원까지 돌파를 하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면요. 거래량 좀 터져주면서 오늘 윗고리 또 은봉을 그려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이 80% 넘게 낮기 때문에 저는 우선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나면 말씀드렸잖아요. 재료가 있으면 사실은 다시 한 번 상승의 여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을 우리가 챙기고 다시 한 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진입해서 더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엑시콘 흐름 좋습니다. 여러분 매도 의견 드리겠고 또 한 번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목표주가 다시 한 번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 신고가 나왔었는데 이 신고가 과연 뚫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소통 창구에서 이야기 나눠주시나요? 네 그렇죠. LIG 넥스원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회진은 어떤 관점에서 또 종목을 추천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도 괜찮은 거죠? 네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주가 높게 20만 원 잡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크게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매수 충분히 괜찮고 목표주가는 20만 원까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우회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